아우더 커스터머를 실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기술과 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게 손잡이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즐겁게 보낸다 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회의는 다가와 상승을 부수하고 상승을 부수하고 그리고 이게 다른 각종의 변화가 있을지요. 이는 기술을 사용하며 기술을 사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다 주셔서 감사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업무상으로 줌으로만 만나뵐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고 그래도 가볍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허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기존에 없는 이노베이립한 프로덕트는 뭐가 있을까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특허가 아주 좋은 제도로 잘 접고 있는 겁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